안녕하세요. 머리 잘랐어요. 오, 형 머리 잘랐네요. 한 번만. 한 번만. 아. 지금은 피팅을 하러 왔고 뮤비가 당장 내일 모레 뮤피여서 잠시 끌게요. 그래서 오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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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피팅을 하는 게 이제 뇌물 위에 피해 입을 우리 처음 그 리뷰 제작 의상이어서 제작소로 왔어요. 원래는 저희 회사에서 연습실에서 이렇게 피팅을 하고 했는데 오늘은 이제 자취 제작, 제작소로 와서 피팅을 하고 그 거의 피팅 정도 하는 거면은 보세요. 한.. 제가 봤을 때 한 3시간 정도 걸릴 거예요. 하거든요. 뮤비가 당장 뇌물에 빌피라는 게 믿기지가 않아요. 진짜 평소에선 실감 잘 되고 하는데 이상하게 여기는 실감이 진짜 잘 안 나는 것 같아요. 네네네. 슛 들어갈 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할 때 그때 실감 날 것 같아요. 여호! 이거 누가 볼 거예요? 고민 읽고 10개? 대박이다 이거. 그게 비너스 이상이야. 2.5개씩이야. 오케이. 근데 그 0.5는 뭐 8만원이고 이거 제대로 플렉스한다 이거. 에이퍼내시? 우와. 이거 좀 기대돼요. 뮤비에 되게.. 잘 풀려도 나와서. It looks like ariel. 딱 사이즈가 완전 그 위에 이거 있어. 한 모르거든. 딱 맞게. 네네. 다리 길어 보이고. 네. 그러면 길이 딱 맞춰서 보면. 짧은 게 나네. 오케이. 빨개가 잘 맞아서 다행이다. 좀 잘 왔으면 큰일 났어. 이게 바로 그 옷이. 예쁘지 않아? 매튜도 인정했어. 없어질지도 몰라 뮤비 끝나고. 그거 뮤비에 되게 화려할 것 같아. 한 번 갈게요. 이거 좀 잘 찍어줘야 될 것 같아. 여기도 좀 잘 찍어줘야 될 것 같아. 여기도 좀 잘 찍어줘야 될 것 같아. 진한 것 같아. 여러분들의 의견을 받고 제가. 피토킹까지. 진수야. 이거. 피토키스가 많아요. 이거 지금 찍으면 생길 것 같아니까. 여기 뒤에 보이면은. 여긴 잘 되어있어. 근데 여기도 한 번만 더 따라서. 춤출 때 안 늘어나면 어떡해요? 망사? 네. 먼저 이렇게 찍고. 비엠 가고. 짐 가고. 제이색 가고. 공부 찍고. 비엠. 소민이 나네. 와 소민이. 소민이 좀 이따 나랑 얘기하면서 봐야 돼. 왜요? 저 안 봤는데 이거? 아 그래? 수영됐어. 아 그래요? 소민이는. 앞으로 다 몰려지. 그 푹. 군무 치고 푹 쉬다가. 군무 치고 푹 쉬다가 다시 찍으면 돼. 어. 어. 그것도 꿀. 다 그냥 꿀이네. 아아. 처음으로 돌아. 어 뺐어. 니네가 빼달라며. 하이. 어. 님 orden이. 의상. 피팅. decir네. 네. 전 모의로 너무. 그래. 저도 의상 되게 잘 나온 것 같아요. 난 지효. 많이 기대하십니까. 선생님이 자. 이런 공조. 어떻게 나올지 상상으로만 하고 있다가 그 옷을 실물로 보니까 더 파격적인 거예요. 그래서 입어봤는데 그때 바깥에서 촬영하고 계셨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거 나갈 수 있으려나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어차피 뮤비 때 볼 건데 그래서 그냥 나갔어요. 예쁘다 생각했죠. 제가 안 끼지는 거 아니에요. 제가 안 끼지는 거 아니에요. 그거 못 움직여요. 양봉하시는 줄 알았는데 근데 이게 못 움직여요. 이게 이제 집에서 천천히 돼서 빌빌빌빌빌.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이거 말했어. 블랙 콩물은 여기 천장과 팀에 가있어서 본목과를 대충 이렇게 그러면 블랙. 처음에 블랙. A가 B가 서있어요. 안에 다 있어? 이거 봤어? 네. 괜찮을 거 같아요. 저기 또 나오지. 의상 어땠어? 의상 어땠어? 의상 어땠어? 의상 어땠어? 의상 어땠어? 그rust. 여보 사이버리 York, 바지. 의상 어땠어? 의상 어땠어? baht A가 웨상 어땠어? 가죽처럼 룜어? 고마워? 마의나고 나서 가죽으세요. 와 스팸이 형들 있어? 대박인데? 네? 아 죄송합니다. 브라운에서 밟는 거야? 오 이 색깔 좋아요. 영훈아. 비밀을 찍으면 이렇게 나온다고 했어. 이게 이게 돼요? 편전 없이. 그렇지. 이쪽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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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너와. 술 써줘. 줄을 잘라줄 거야. 이게 막 이렇게 이렇게. 아 예 알겠습니다. 컴백! 아 개 닮은 것 같아. 아 근데 왜 밟고 넘어지는 거 아니야? 앉았다가 이렇게 밟다. 오빠. 피팅으로 있어. 그럼 우리 이제 밟기 대박이야. 다시 비가 막힙니다. 이야. 이거는 위치. 이것도 스파리지 마. 아 네. 아 이것도 스파리지 마. 우와. 와. 비와도 코드가 없네. 이거. 비가 그냥 그대로 이렇게. 신나가 나서. 없어지면. 저 아닙니다. 미치겠다. 파란색 빨간색. 파란색 빨간색. 거부색 building. 어선 씨. 아га. 아아. 아. 아뽈. 그치. 아. dic.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하세요. K.O.N.D. 카드입니다. 잘 끝내드리겠습니다. 얘들아 우리 일정의 말 연설 한 번 해볼게. 카메라. 자 달리니 그만. 또 말하는 게 잘 말할 수 있어요? 반가워요. 잠을 못 자서 정신이 좀 없는데. 세트 장도 진짜 이쁘고. 그래서 일단 뭐 모니면 느낌이 너무 좋고요. 세트 장도 진짜 이쁘고. 자, 시작! 컷! 19분의 브레이크 확실하게 해봐. 컷! 여기 있나? 여기가 어디야? 와아! 신우야! 이런 것도 항상 해보고 싶었거든요. 이런 큰 박스 위에 올라가는 막 TV에서만 보이는 와 여기는 좀 와 여기는 멋있어 핍! 피 난다고? 핍! 피가 떨어지긴 했어요 초반에 찍혔어요 참고했어요 어떻게 해야되는걸 아테나 촬영할 때 검을 들고 촬영하는 씬이 있었는데 그때가 촬영 후반이기도 했고 제가 대기하고 있으면서 어떻게 포즈를 취할지 고민을 하면서 검을 이렇게 바닥으로 찍으면 되게 멋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신 검을 바닥으로 확 찍었는데 제가 제 발가락으로 확 찍어가지고 이 영상은 오빠 여기서 왜 찍었냐? 나 살짝 깎아내고 있잖아 타일 벤트 하나 좀 더 뭐라 할 수는 없었어 내가 잘못해서 내가 찍은 걸 내가 내 발을 찍었네 미생돌께 발등 치는 끝나고는 끝나고 점점 더 아파오는 거예요 좀 더 알이고 뭔가 이 창에 이 검에 독이 있을 것만 같고 다들 아무도 몰랐는데 다쳤다고 하니까 엄청 놀라더라고요 그게 촬영 중간에 놀라시고 걱정하시면 지연이 되니까 참았죠 참았죠 오케이 와우 다녀왔어요 자 그만 자 자 후렴 아 가봐라 깎았어 아까랑 완전 달라졌네 뭐야 느낌이 느낌은 되신다고 색깔만 다르셔야 하나요? 아까 옷 스타일이랑 옷 스타일이랑 잠에 깬 지 얼마 안 돼서 잠에 깬 지 얼마 안 돼서 뒤에 긴고 키워라ちょっと 빠져 다 서 있어 봐 아주 빠져 자 컬 오케이 수고하셨다 수고하셨다 자 우리 빔, 빔, 빔 할게요. 그런 거 들고 해도 돼? 네? 어. 고생했습니다. 매체 퇴근해. 예이! 무슨 거야? 넷플릭스 타임. 슬슬 걸어가면 우리 끝날 때쯤 도착할 거야.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님. 가서 쉬어. 네. 고생하셨습니다. 좋겠다. 안 됐어. 자, 3발. 자, 지금 파트부터 해줄게. 1절, 3발, 3발. 2, 2, 3, 2, 1. 고생하셨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1, 2, 3, 2, 3. 저거 좀 바꿔주세요. 일단 옷이 그렇게 파격적이고 섹시하니까 좀 더 담담하게 좀 더 시크하게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대놓고 표독스럽고 잔인하게 보였다기보다 은근히 그렇게 보이는 게 제 목표였어서 그렇게 했는데 섹시하게도 나오고 잔인하게도 나와서 그랬습니다. 1, 2, 3. 치킨 먹고 싶어. 이랬는데... 근데 효진 오빠는 왜 꼭 치킨 사서 먹고 싶으면 좋죠? 한 번 앉아볼게. 1, 2, 3. 2, 3. 2, 3. 2, 3. 2, 3. 2, 3. 2, 4. 그 빨간색 옷을 제가 보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놀라거나 노출이 너무 많아서 놀라거나 그런 건 없었고. 제 의견도 많이 보냈어요, 사진을. 자, 컷! 오케이! 수고하셨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민이가 살짝 걱정이 있었어요. 왜냐면 힙합을 많이 녹음해 본 적이 없고 그런 리듬들을 많이 커버한 적도 많이 없었어서 걱정을 조금 했는데 훅을 녹음했을 때 그 녹음을 받으면서 되게 또 어떤 걸 시키고 싶은 그런 그런 음악적인 것들이 되게 많이 생각나더라고요. 수 떨어졌어요? 응. 오로라 빛 나는 구슬 같은 것도 있거든요. 그거는 이거보다 세대로 하고 와요. 그것도 그 수정아.. 그 쩡우니에 오시면 만들어드려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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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덤리티와 저는 그치만 녹음을 하면서 오빠가 제일 강조했던 부분은 딕션을 되게 강조를 많이 했어요 제가 워낙 부드러운 보컬이다 보니까 그게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오빠가 조금 더 세게 조금 더 씹어서 그렇게 하는 거를 되게 많이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저 랩도 랩인데 그 훅 부분을 제가 불렀잖아요 근데 원래 제가 훅을 담당하는 그 파트가 아니거든요 포지션이 그래서 그 부담감이 조금 있었어요 오케이 다음 파트가 올게 자 컷! 오케이 자 한 번 더 해볼게 내가 갖고 있는 나의 무기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 많이 보여드려서 지금까지 그런 개구쟁이 이미지나 경박스럽고 이상한 그런 이미지에서 조금 탈피해서 초심으로 돌아가서 정말 멋있는 모습 보여드리려고 노력 많이 했어요 자 컷! 오케이 수고하셨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다! 수고하셨습니다! 야 우리 여기 남순 형이 가리비 넣어라 가리비 빨리 미치겠네 지금 지사한데 이게 이렇게 베순이 있었지만 두 번 다시 못 입은 옷이에요 진짜 볼 때는 너무너무 예쁜데 입는 게 정말 너무 힘들고 그리고 여기 쇄골쪽이 엄청 무겁거든요 여기 쇄골쪽이 다 베겨서 눌려서 되게 아팠던 옷이었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예쁘게 조명이랑 세트 이런 것도 다 찰떡이어서 잘 나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정환언니 감사해요 정환언니 감사해요 정환언니 감사해요 자 가이네스 갈래요 자 컷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인스타에만 욕 걸리고 공부하고 있어요 처음으로 작곡가로 나오는데 어떻게 보면 저는 음악 한 기간에 비해서 굉장히 일찍 작곡가로 데뷔하는 것 같아서 어떻게 보면 저도 불안하긴 한데 멤버들이나 소속사가 더욱더 불안할 것 같아서 불안함을 이겨내서 믿어주는 마음이 있으신 것 같아서 그거에 대한 감사함이 제일 큰 것 같아요 오늘 덤리리가 별명한 날입니다 너무 긴장돼요 이쁘게 멋있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만들었어요 내가 만들었어 또 나오지 또 나오지 열심히 만들었으니까 이쁘게 들어주신 분 이쁘게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발매한 날인데 기분이 어떠세요? 오늘 발매한 날인데 기분이 어떠세요? 오늘 발매한 날인데 기분이 어떠세요? 실감이 안나는데 이따가 이제 옷 입고 이제 팬분들 보면 그때 실감 나요? 지금 아무 느낌이 없어 왜냐면 어제 뮤비를 봐가지고 그런지 모르겠네 지금은 아직까지 실감이 안나는데 일단 팬분들 만나면 실감 나고 이따 보자고요 이따 보자고요 오늘 발매한 날인데 발매한 날인데 그냥 그래요 똑같아요 그냥 이따가 좀 끌리는 것 같은데 아니 진짜 신나 보이는데 신나요 이거 보니까 또 빨리 반응 보러 가야 돼 댓글 보러 가야 돼 여러분께 수고하십니까 펀디입니다 안녕하세요 페디입니다 반갑습니다 드디어 오늘 발매되는 날입니다 박수 하실까요? 땡츄 잘합니다 땡츄 잘합니다 땡츄 잘합니다 사랑하는 비 땡츄 땡츄 잘합니다 땡츄 잘합니다 기회 주셔서 감사하고 더 멋진 더 잘하는 그리고 더 여러분들이 공감할 수 있는 특히 좋은 곡들을 많이 만들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16분 뒤에는 이제 덤레디가 우리 이번이 공개가 되겠습니다 호수 팬미팅 3 와... 근데 같이 보니까 되게 미쳤나네요. 근데 크게 보니까 좋다. 다 봤죠? 네. 오! 우리 이제 브이라인도 같이 즐겨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이제 곧 우리 또 팬싸인 있잖아요. 근데 또 재밌게 해가지고. 아, 여러분들 이따가 팬싸인에서 우리 한 분 한 분 만나뵙고 즐거운 대화 되게 의미 있는 대화가 많이 나와요. 아, 그리고 아까 저희 그 앨범 다큐 제작 예고 편 보여드렸잖아요. 그거 아마 더 이제 오빠들이 되게 열심히 편집해서 만들어 주셨을 거예요. 그거 곧 나오니까 어... 재밌게 봐주시고 이따가 우리 팬싸인회에서 만나요, 여러분. 저희도 그럼 좀 이따가 다시 인사드려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 하고? 그러면 좀 이따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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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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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몇 시에요? 6시에 뭐 나와요? 저희 언제 그거. 고맙습니다. 맞아요. 친구야. 잠깐만요. 친구야. 저 이거 알람 설정 해놨거든요. 뭐 안 나오는데요? 별매 시건이 있었는데. 아... 저기요. 아니 뮤비가 이미 다 나왔어. 아 잠깐만요. 루머 사이트.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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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발매됐어. 아 발매됐어요? 나이스. 저작권 좀... 들어왔어요. 먹고 살아야죠? 비름도 먹고 살아야죠. 이거 편집해 주시고요. 생계형이네 생계형. 아 오케이. 많이 들어주세요. 이쁘게 많이 들어주세요. 이메일인가요? 죄송하겠습니다. 이상하대요. 느낌이 이상하대요. 찍고 있습니다. 오 제일 앞입니다. 제일 앞입니다. 발매됐어요. 너무 잘 됐어요. 많이 들어주세요 여러분. 아 뭔가 마음이 가볍다 이제. 나왔으니까. 여기 맨 앞에 찍거든요. 보셨어요 여러분. 멋있다. 이번에도 어 좀 많이 기다리게 해서 죄송하고요. 어. 정말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고 그 와중에서도 이제 이런 덤리티라는 곡이 탄생해줘가지고 저희는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어 여러분들 막 오래 못 뵙고 이렇게 투어를 나오게 되어서 조금 죄송스러운 마음이 있는데요. 그래도 덤리리 뮤비랑 되게 재밌는 그런 노래들 노래 지금 수척해놓고 왔잖아요. 예쁘게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첫 매티오빠의 작업물이기 때문에 조금 더 저희도 같이 애착하는 곡이어서 좀 어 뮤직비디오도 그렇고 의상도 그렇고 저희가 좀 신경을 많이 쓴 것 같은데 어떠셨나요? 네 그냥 즐거웠으면 좋겠어요. 저희를 보면서 어 즐거운 마음도 가지시고 좀 스트레스도 풀리는 마음도 있을 텐데 이번에는 더욱 더 어 많은 스트레스나 어 혹은 검 리티에 담은 가사처럼 어 바깥에 있는 안 좋은 감정들이나 에너지를 그냥 다 없애고 좋은 길로 가면서 행복하고 자신감 있고 멋진 어 멋진 길로 가게 되는 거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 투어 다녀와서 금방 또 열심히 해서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좀 더 저희 덤리리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저희 무사히 투어 건강하게 다치지 않고 잘 마치고 돌아갈 테니까요. 여러분들도 항상 감기 조심하시고요. 저희는 한국 돌아가면 뵙는 걸로 해요. 감사합니다. 감기 조심하세요. 어 암튼 덤리티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더 좋은 노래로 찾아뵙는 카드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